가수 영탁이 인도네시아 지상파 방송사에 출연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영탁은 현지시간 9일 12시 30분에 방송한 인도네시아의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찐이야를 열창하며 인도네시아 팬들을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방송에서 영탁은 상하이를 맞춘 버건디 슈트를 착용하고 등장해 화려한 비주얼로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MC들의 한국어 인사말에 화답하기 위해 미리 종이에 적어둔 인도네시아 인사말을 보며 멘트를 하는 등 언어의 장벽 속에서도 자연스럽고 재치있는 모습을 보여주며 방송 현장의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방송 MC에 인도네시아에 대해 어떻게 알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영탁은 한국 음악이나 콘텐츠, 한국 문화 전반에 큰 관심을 가져주시는 걸로 알고 있어 가수로서 항상 감사한 마음이다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어 인도네시아에 처음 방문했는데 너무 멋진 MC와 밴드 분들과 함께해서 정말 설레고 기쁘다라고 말하며 인도네시아 방송에 첫 출연한 소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영탁은 현지 음식을 시식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영탁은 현지 음식을 시식하는 방법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